너도 마케팅 차원에서 거의 무조건 환불해준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 아니니? 이게 네가 누리는 쾌락이야. 리섭아, 너는 책임 없는 쾌락을 누리려 한다고 익명저격 유튜버들을 졸라 구박했지. 리섭 같은 유명 유튜버를 저격해서 조회수를 뽑아먹는 쾌락은 누리면서 헛저격을 하더라도 인터넷에서만 욕을 먹고 실생활에서는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익명 유튜버지를 한다는 얘기잖아. 너는 동기부여 뒤집기, 도지투다문, 어쩌다 이지경, 나라갤러리 같은 익명 유튜버들의 헛저격 때문에 연애의 정석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수천만원이나 환불을 해주었다고 졸라 투덜댔어. 정말 헛저격일까? 나는 자청이 너를 위해 연애의 정석 후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 연애의 정석 후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헛저격이라고 단정하던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는 거냐? 자청이 연애의 정석 후기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있기라도 하냐? 네 논리에 따르면 이것은 악마 부존재 증명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는 없을 것 같은데? 연애의 정석 후기를 조작했을지도 모른다고 저격 유튜버들이 의혹을 제기한 수준인데도 조작을 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있느냐고 네가 졸라 윽박질렀잖아. 그러는 너는 자청이 후기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댈 생각도 안 하면서 헛저격이라고 단정하고 자빠졌으니 어쩌면 좋니? 너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모르는 거니? 자청이 연애의 정석 후기를 조작했다 하더라도 너는 몰랐으니까 법적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도의적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리고 리섭이 아니라 자청이 연애의 정석 후기를 조작했다면 연애의 정석 후기가 조작되었다는 저격은 헛저격이라는 거냐? 연애의 정석이라는 상품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또는 과장 광고가 있었다는 것이 또는 후기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거의 무조건 환불해준다는 정책을 선택한 것은 너야? 그런 너의 선택 때문에 아직 의혹 제기 수준인데도 네가 환불을 해준 거라고 물론 무조건 환불 약속을 지킬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자청에 비해 열심히 환불해준 네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긴 해 왜 거시기한 기업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무조건 환불을 졸라 외쳐대는지 혹시 모르는 거냐? 자사 제품이 졸라 좋으니까 자사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졸라 넘치니까 무조건 환불을 해준다는 인상을 졸라 심어주기 위해서잖아 삼성처럼 품질을 제대로 인정받는 건실한 기업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제품이나 광고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될 때만 환불해주던데 내가 보기엔 그게 정상이야 너처럼 무조건 환불을 내세우는 것을 나는 무조건 환불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싶어 너도 마케팅 차원에서 거의 무조건 환불해준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 아니니? 이게 네가 누리는 쾌락이야 너는 책임 없는 쾌락을 졸라 싫어하잖아 무조건 환불로 마케팅 쾌락을 졸라 누렸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네가 졸라 짊어져야 하는 것 아니니? 의혹 제기 수준에서 환불 요구가 쏟아져도 군말 없이 환불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런 성격 말씀도 없잖아 니들 중에 책임 없는 쾌락을 일도 누린 적 없는 새끼가 있다면 익명저격 유튜버에게 일바로 짱또를 발사해보든가 산업 잘 mind once upon trail 소설 산업장 아 vom